저 있어요. 티아라 롤리콜리. 다신 걸그룹이에요. 꿀벌 몸추네요. 어디서 오셨나요? 자꾸 눈이 가네요. 그대의 눈빛이. 옆으로 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가슴이 떨려와. 난 몰라. 난 몰라. 미치겠어. 널 놓치기 싫어. 너에게로 점점 다가갈래. 점점 내 앞에서 떠날 수 없게. 롤리콜리 롤리 롤리콜리. 날 밀어내도 나. 다신 내게로 다가가서. 롤리 롤리콜리. 넌 안 보일 거야.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. 에러스코. 아 신난다. 아 옛날 생각나네요. 아 우리 옛날 생각나네요. 가은이랑 우리 이 형이 이 춤을 모르지. 예예. 롤리콜리 때문에 저희 삼촌 때는 이 노래가 굉장히 이런 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. 아유 되게 친절한 것 같다. 자 롤레 돌리겠습니다. 롤레 돌려. 주세요. 멈춰. 파이디 지니. 이야 지니. 최영환 씨는 충분히 하고도 남죠. 아 댄스 가네요 댄스. 나오네요.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. 둘 셋 넷. 아 지니. 아 지니. 컴온. 신이 너 없는 동안에 나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고 오 신이 넌 모를 거야 너 외에 다른 사람 없다는 걸 한 번만 더 느끼기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넌 나의 전부야 그건 너의 오해야 날 믿어주길 바래 이 시간이 가위가위 지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었어 돌아와줘 나의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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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기 전에 I wanna be a mystery 최영환! 성공! 아 거의 최영환은 프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연기를 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노래할 때 감정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스크린입니다 네 멈춰주세요 디바의 웨블러 디바의 웨블러 오랜만이네요 상대방의 웨블러 마치 나의 웨블러 왜 불러 왜 불러? 왜 아픈 날 왜 불러? 왜 불러? 왜 불러? 왜 아픈 날 그 말을 걸려 날 잊고 안아줘 푸른 바다 미희병 드는 게 너가 흐르면 외로움 누가 날 불러 너 여기까지 왔는지 너의 삶조차 사랑할 수 없다 안타깝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은 백가가 춤을 지금 FM대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불러? 왜 불러? 왜 아픈 날 안타깝습니다 자 김승욱, 최용환 결승!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호요테대 김재희, 뮤키 자 이번 예선전 먼저 반가운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앨범을 냈습니다 코요리! 안녕하세요 코요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원 투 쓰리 포 아 좋아요 근데 오늘 김정민 씨는 같이 무슨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전략? 19 22